G7 정상회의 G7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근 인터뷰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 대체력 강화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논의와 중국-대만 분쟁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섣불리 군사무기 지원 같은 약속을 해버린다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에도 무역을 확대하며 신리를 추구하는 유럽국가의 사례를 살펴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해야 할 때이지 무작정 타국의 분쟁에 분별 없이 총알바지 마냥 끼어들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신호를 결코 보내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반대도 높지만 절반이 넘는 일본 국민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야 할 국가가 바로 인적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일본 정부에 절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일본 정부의 들러리를 자처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기를 바랍니다. 중앙일보의 허위보도와 익명검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중앙일보에서는 익명검사발 소식으로 단독, 검찰, 이재명 경선기탁금 1억, 김용희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는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검찰은 300건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공직자 소환조사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다시 또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해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6월 28일 대선 경선 마련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 원의 처리를 위해 본인 통장의 농협통장에서 인출한 예금과 모친상 조의금 등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경기도청 농협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해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신고하였고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장동 대선자금설은 근거 없는 검찰의 저질창작소설에 불과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11월 1일에도 익명검사발 대장동 428억 약정서를 최초 보도했으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428억 약정설로 기소조차 못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연속 보도하고 유포하는 언론사와 익명검사들은 앞으로도 예외 없이 법적으로 따박따박 대응하겠습니다.